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4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강의를 맡은 이총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엇을 두려워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총평을 클릭한 여러분들의 마음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고생하셨고요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총평에서 꼭 이야기는 드리고 싶어서 총평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논어에 있는 내용이에요 뜬금없죠 뭐 이런 이 사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공자님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를 그어 더 나아가려 하지 않는구나 역부족자 중도입회 금녀획 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동아시아사 오늘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내 한계를 설정해서 아 안되는구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공자님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어요 힘들 거야 정말 힘들 거고 지금 이 총평을 굳이 찾아왔고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를 찾아온 여러분들 현재 아마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을 거고 불안할 겁니다 아 옆자리 친구가 지금 생윤 한다는데 안되겠다 조금이라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갈아타자 삼은 괜찮다 한지 생윤 뭐 정법 뭐 경제 가자 아닙니다 가지 마세요 왜 가면 안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제가 오늘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여러분들의 갈증과 열정에 존경을 표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혹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동아시아사로 고3 때 수능을 봤던 N수생 혹은 뭐 N수 때 수능을 봤던 또 N수생일 수도 있죠 또는 작년 2학년 때 동아시아사를 배운 고3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개념 정리는 어느 정도는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복습이 철저하게 되지 않아서 어렴풋이만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설령 맞췄다 해도 두 번째 보세요 자만하지 말고 전체 개념을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1차 목표는 지금 현재 4월 20점에 여러분들의 1차 목표는 6월 모의평가 고득점입니다 고득점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1, 2등급 적어도 3등급 상위권 안에 든다면 그래도 1차적으로 만족하셔도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게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올해 동아시아사를 시작한 고3 또는 N수생 이 친구들이 아마 지금 가장 마음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학교에서 고3 동아시아사 수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동아시아사를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흔들리고 저한테 선생님이 뭐 동아시아사 하는 거 맞나요? 동아시아사 해도 되나요? 저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저도 용기를 심어주고 물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있지만 이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 성적을 걱정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 왜? 안 배운 부분이 더 많아요 다 배웠어요? 아닐걸?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진도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 봐도 될 만큼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내신 잡으시고 수능도 같이 잡으세요 내신이랑 수능이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고3 친구들의 동아시아사는 N수생 얘기해볼까요? N수생 분들은 이제 시작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개념 강의 제 것도 괜찮고 정선아 선생님 것도 괜찮고 수능 개념, 수능 특강 EBS로 완강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동아시아사는 EBS가 짱입니다 단권화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권화 하시고 반복하세요 계속 반복하세요 제 강의에서는 적어도 아마 그리고 정선아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단권화의 중요성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권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1차 목표는 6모 물론 잘 보면 좋지 하지만 9월 모의평가 고득점입니다 1학기는 일단 학교 진도대로 여러분들의 흐름대로 쭉 따라가시고요 여름방학 때 피크 찍으셔야 됩니다 여름방학 때 실력이 대체로 확 올라옵니다 웬만한 사회탐구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번 학력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2번 단원에서 뭐 나왔다 어느 주제 나왔다 이거는 제가 지금 굳이 얘기 안 할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제가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이 문제는 요 주제구나 보시면 돼요 골고루 나왔어요 문항 주제 선택지 키워드 너무 좋습니다 버릴 거 없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들 가득합니다 그런데 틀린 문제 어설프게 맞춤 문제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저와 함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설령 재강이 안 듣더라도 반드시 철저히 반복해서 분쇄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분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얘기는 할게요 선생님 이거 컷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 시점 컷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마 뭐 등급 컷 아마 EBSI 홈페이지에 뜰 겁니다 근데 이건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감히 판단하건데 지금 이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출제됐으면 반반 확률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절반의 확률로 1등급 컷은 만점일 것 같고 절반의 확률로 1등급 컷은 48 또는 정말 뭐 47까지도 뭔가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절반 정도의 확률로 저는 만점이 컷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선생님 이게 그러면 수능에 나오면 이게 만점 와 이거 저 지금 수험을 못 받으세요 보세요 지금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적은요 앞으로 끊임없이 우상향 그래프로 올라갈 겁니다 장담합니다 사탐은 가능하여 심지어 동아시아사는 더 가능합니다 반복하고 그물을 촘촘하게 할수록 동아시아사의 그 킬러 문제 작은 물고기들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장담합니다 지금 성적은 의미 없습니다 남은 기간 펼쳐질 여러분들의 성적 반드시 우상향한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반드시 보답되게 되어 있다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 준비물 단순합니다 일단 시험지 혹은 출력한 문제지 준비하시고요 수능 특강 교재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좀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는 얘들아 이거 보세요 수능 특강 이거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사실 없어도 되긴 해 빔으로 다 띄워주긴 할 거니까 있으면 같이 꺼내시면 좋다 그리고 펜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해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의 그 열정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해주시면 이번 1시간에 걸친 80여분에 걸친 제 강의 정말 알차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걱정 마시고요 일단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저는 해설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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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